안녕하세요. 따뜻한 체온입니다. 주역 강의는 내가 가야할 길을 안내해주는 책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할 때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정말 내게 필요한 해답을 그때마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나에게 꼭 맞는 해답과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겁니다. 두 번째, 곤. 인간의 길을 묻는 이에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유일한 원리, 상생 세상 만물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이미 터득하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바로 상생의 도리다. 상생의 도리를 어기면 큰 정치인도 때를 얻지 못해 몰이배를 전락하고, 큰 부자도 돈을 모으는 수전도가 되며, 아무리 훌륭한 종교라 해도 인류를 전쟁의 고통으로 몰아가게 된다. 구호는 이처럼 땅 위에 사는 인간들의 복잡타단한 삶을 폭넓게 조망하면서, 공생의 첫 번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상생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 땅 위에 존재인 인간은 모든 원형 리정의 시간을 거치며 살아간다. 마침내 죽음에 순종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군자는 나아가 뜻을 펼치며, 처음에는 혼미하여도 뒤에는 뜻을 얻는 법이니, 성공의 주인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상생의 도리이다. 상생하면 재화와 덕망을 얻을 것이며, 상극하면 이를 잃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항상 그 끝을 인식하며 몸과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한다. 겉으로는 쉽고 약해 보여도 내면은 어렵고 강한 것이 현실의 세계다. 삶은 가르치거나 훈련받지 아니어도 자연이 아는 것이니, 인간이 만들고 가르친 학문에만 의지하는 학자라며, 혹 정치를 한다 해도 이룸은 없고 끝만 잊게 된다. 무조건 아끼고 절약하는 생활 역시 허물은 없으나 명예를 얻지 못한다. 만민과 자연에게 봉사하고 희생하고 박해하는 삶, 그런 삶이라야 군원적으로 길하다. 만약 상생의 원리를 어긴 종교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쟁은 전 세계로 확대되고 양쪽 모두 피를 흘리며 쓰러지게 된다. 하지만 문명의 번영을 누리는 현재의 세상은 그 끝까지 아직 오래 남았다. 그러므로 근신하고 현재의 환경과 삶을 길이 보존하는 데 힘써야 한다. 곤, 원, 형, 리, 빗마, 지정. 곤의 원리는 원과 형과 리의 시절을 거쳐, 정의 시절에 이르러 순한 앞말과 같이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이니, 땅 위에서 펼쳐지는 인간 삶의 각 단계와, 결국 죽음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위반성을 설명한 것이다. 앞에서 곤은 우주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원형 리정의 단계를 똑같이 거친다고 본 반면, 곤은 실존적인 인생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어서, 원형 리의 단계까지는 곤과 마찬가지지만, 정의에 이르면 약해지고 죽음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군자 유유왕, 선미후득 주리 군자는 나아가 뜻을 펼침해, 처음에는 혼미하여도 뒤에는 뜻을 얻으니 리의 주인이 된다는 말이다. 앞에서 인생의 큰 줄기에 대해 설명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간 개개인의 성공적인 삶, 사회와 개인을 연결하는 태도, 미래를 위한 인류의 자세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는 부분이다. 우선 누구나 뜻을 펼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어려움이 다르지만, 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진리를 말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동북쪽으로 가면 벗을 잃는다는 말이니, 상생하면 재화와 덕망을 얻게 되고, 상극하면 재화와 덕망을 잃게 된다는 뜻이다. 이 부분은 해석하기가 매우 난해하고, 실제로 연구자들마다 의견도 분분한 구절이다. 이 부분의 해석 때문에 필자는 여러 책을 보았지만, 어떤 책에도 명쾌한 답을 얻을 수 없었다. 서남쪽으로 가면 벗을 얻고, 동북쪽으로 가면 벗을 잃게 된다고 해석해서, 이사갈 방향을 일러주는 점교를 해석한 정도가 고작이다. 하지만 주역은 결코 그런 단순한 점술책이 아니다. 이제부터 서남을 상생으로, 동북을 상극으로, 붕을 재화와 덕망으로 해석한 필자 나름의 해석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설명해보겠다. 이 구절의 해석을 위해서는 음량오행의 오행에 관한 기초지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주지하다시피, 오행은 만상의 탄생과 소멸 및 변화를 주관하는 다섯 가지 기초 원소, 다시 말해 금, 목, 수, 화, 토, 이 다섯 가지를 말한다. 음과 양을 상징하는 월과 일의 다섯 가지가 합해지면, 우리가 사용하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단위 요일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요소들은 각각 특정한 방위를 상징하기도 한다. 역으로 중앙과 사방을 합친 다섯 방위가 각각 이 오행에 대응한다고 해도 같은 말이다.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오행의 다섯 요소들은 또한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서로 잘 어울리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하는 성질을 띄게 된다. 예를 들면, 불은 흙을 낳고 흙은 쇠를 낳는다고 해서 이를 각각 화, 생, 토, 토, 생, 금이라고 하고 이런 관계를 상생의 관계로 규정한다. 반면, 나무는 흙을 뚫고 흙은 물을 막는다고 해서 이를 각각 목극, 토, 토, 극수라 하고 이런 관계를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상극의 관계로 규정한다. 그렇다면 주역의 본문에 등장하는 선암과 동북은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것일까? 위의 그림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선암은 중앙의 토를 중심으로 해서 화생과 토생금의 상생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반면에 동북은 목극토, 토극수의 상극관계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주역의 본문에 등장하는 선암이나 동북이란 단어는 단순히 방위의 표시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각각 상생과 상극을 의미하는 암시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뒤의 구절들까지도 아울러 일관된 해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붕은 무엇인가? 옛날에는 조개껍데기 10개를 1개라 하고 10개를 1붕이라고 하였다. 조개껍데기 100장이 1붕인 셈이다. 고대 사회에서 조개껍데기가 화폐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거니와 여기에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붕은 단순히 친구가 아니라 친구와 돈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재화와 덕망으로 이해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안정길 정의 시절, 곧 마지막 때를 생각하여 편안한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길하다는 뜻이다. 리상겸빙지 음의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이 세계의 특징을 잘 알아야 하는데 주역은 이를 리상겸빙지라는 말로 요약한다. 직역하면, 서류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에 도달한다는 말이니 서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를 얼음은 그 밑에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실제 곤의 세계, 곧 음의 세계를 말한다. 겉으로는 쉽고 약해 보여도 내면은 차갑고 강한 것이 우리가 발뒤고 선 땅 위의 세계이자 음의 세계임을 표현한 것이다. 겉으로는 쉽고 약해 보여도 내면은 차갑고 강한 것이 우리가 발뒤고 선 땅 위의 세계이자 음의 세계임을 표현한 것이다. 직방대, 불습, 무불리 겉은 서리 같지만 속은 얼음인 이 곤의 세계 음습한 고통의 바다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주역은 우선 너 자신을 믿으라고 한다. 너 자신을 믿으라고 한다. 좀 쉬었다 갈까요? 너 자신을 믿으라고 한다. 아 참 이 말에 참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타고난 능력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부모의 양육 태도나 태어나면서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음 그런 상처들로 인해서 그 본연의 탁월함이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믿지 않아서 많은 일들이 인생이 꼬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서 딱 임팩트 있게 정말 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저는 이 문구가 너무너무 다가왔습니다. 나 자신을 믿어라. 너 자신을 믿어라. 내 자신을 믿기 위해서 내 자신을 알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쓴 시간이 시간이 있어서인지 이 문장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삶과 인생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이자 희망의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직방대는 자연이 스스로 본능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우리의 삶은 기본적으로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면서 누구나 삶을 위한 준비가 저절로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따로 익히지 않아도 특별히 불리할 것이 없다. 이는 개개인의 처세에 관한 조언이 아니라 우주와 인생의 기본 성질에 관한 규정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처세 원칙에 관하여는 권에서 이미 상세히 설명하였거니와 여기서 따로 배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은 우리의 삶도 기본적으로 우주와 자연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는 바 이를 학문이나 과학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알아 순응하는 것이 옳다는 뜻으로 이해할 것이다. 우리의 삶도 기본적으로 우주와 자연의 섭리에 포함되어 있는 바 이를 학문이나 과학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알아 순응하는 것이 옳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삶의 기본 도리에 관한 언급에 이어 주역은 인간의 과도한 합리주의, 재물에 대한 지나친 집착에 대해 경고한다. 이 부분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서양의 절제를 모르는 물질 문명과 인간성을 상실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자 대안으로도 익힐 수 있는 부분이다. 함장, 가정은 학문이 완성의 경지에 든 학자를 말하는 것이니 오늘의 기준에서 박사나 대학교수 등의 지식인을 말한다. 이들 모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특징은 학문, 곧 인간이 만든 논리와 기술에 해박하다는 것이다. 그런 논리와 기술의 우열이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표현되고 나아가 박사학이나 교수라는 직책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혹종 왕사 간혹 왕의 일을 돕는다는 말이니 함장, 가정의 학자가 정치에 나선다는 뜻이다. 현실에서도 우리는 학문으로 완성을 이루는 학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자주 본다. 무성유종 정치적으로 성공은 없고 마침만 있다는 말이니 인간의 학문으로 다스린 한계를 설명한다. 정치에는 인간의 학문에서 말하는 논리와 기술 이상의 도가 필요한 법인데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자가 정치에 나서니 이루어지는 바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너무 깊은 뜻이 들어가 있죠. 저는 진짜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고 있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관랑, 무구, 무예 지도자가 되는 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학문을 닦아 정치, 사회적 리더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으로 큰 부자가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권력과 돈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가끔 권력과 돈이 같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드에 연루되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하지만 주역은 권력과 돈이 다 서로 다른 길에 속해 있음을 명시한다. 앞서 언급한 함장 가정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세의 도우를 깨닫는 것이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다고 했다. 그저 적당한 권력과 부만 누리게 되고 인민을 위한 진정한 동치자로 기록될 수는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경제적 리더의 길은 이와는 다르다. 경제적 리더가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명예여야 한다면 지나친 인색함 때문에 대부분의 부자들이 이 명예를 얻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관랑은 돈 주머니에 주둥이를 꽉 묶는 것이니 벌어들인 돈을 쓰지 않는 구두새를 말한다. 이런 지나친 절약은 그 자체로 허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행하게도 이 때문에 명예를 얻을 수 없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서민은 여전히 지독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돈 많은 부자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들의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돈을 쓰지 않는 부자들에게 죄를 모를 수는 없다. 돈을 쓰고 쓰지 않고는 그들의 자유다. 대신 그들은 명예를 기대해선 안 된다. 이 어려운 때에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돈을 쓰지 않는 행동이 결코 명예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명예를 위해서는 불을 나눌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리더들 특히 정치와 경제를 책임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주역이 이런 명명백백한 가르침을 반드시 깨닫고 명심해야 될 것이다. 네, 잠깐 쉬어갈까요? 아, 네. 진짜 우리 사회의 유명한 리더들 엄청난 기부를 하잖아요. 자기 전 재산에 기부하고 또다시 그 이상을 벌어들이고 아, 상생의 원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황상 원길 황상은 직역하면 황색 치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직역하면 황색 치마는 근원적으로 기라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황색 치마란 무엇인가? 우선 황은 오행의 방위로 치환하면 중앙에 해당하니 중룡의 턱을 상징한다. 치마는 아래로 두루 펼쳐지는 것이니 아랫사람에게 베푼 도움의 상징이다. 그러므로 황상은 중룡의 희생, 박예를 상징한다. 이것이야말로 성인의 길이 아닐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아닐 수 없다. 얄팍한 인간의 학문으로 득세하는 일이나 돈을 벌고도 사리사역에 집착하는 불미스러운 삶이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도 타인에게 봉사하는 삶이 가장 근원적으로 길하다는 강조다. 이 얼마나 명쾌하고 깊이 있는 삶의 철학인가? 이런 중요한 지혜의 가르침을 용전 우야, 기혈 현황 직역하자면 들판에서 용들이 전쟁을 벌이니 그 피가 검고 노랗다는 말이다. 이때의 용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 혹은 신의 대의자들을 상징한다. 또한 들판은 세계 전체를 말한 것이다. 세계 전체를 무대로 벌어지는 용들의 전쟁 이는 현세적으로 불이하면 종교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 사이의 전쟁인가? 주역은 검은 피를 흘리는 용과 누런 피를 흘리는 용이라고 말한다. 콩은 돼지와 사막을 상징하는 색이고 현은 물을 상징하는 색이다. 그러므로 땅을 숭배하는 종교와 물을 숭배하는 종교 사이의 전쟁으로 불이할 수 있다. 돼지와 사막을 상징하는 종교와 물을 상징하는 종교가 각각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인지를 말하는 것은 필자의 몫이 아닐 것이다. 리의 시절에서 정의 시절 사이는 매우 길다라는 말이니 문명이 발달된 세상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리는 황극의 시절 그러니까 인류의 문명이 최고도로 발달하는 시절을 뜻한다. 이러한 리의 시절이 매우 길다는 말은 인류의 멸망이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 만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세계를 경영해야 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연환경과 문명의 유산들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속뜻이 담겨있는 말이기도 하다. 다시 한번 놀라며 이어가겠습니다. 건과 곤의 관계 밝음을 상징하는 양의 출발점인 건이라면 곤은 어둠의 시작이다. 황혼을 지나 어둠이 지배하는 시각으로부터 날이 밝아오는 여명까지가 곤의 시간이다. 곤은 모든 것을 품에 안는 모정의 성품이며 사랑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둠과 슬파함의 성질을 대표하기도 한다. 건이 하늘의 뜻과 신의 섭리를 대표한다면 곤은 땅의 원리와 사람의 이성이나 감정을 대표하는 개념이다. 곤이 내포하는 이러한 성품으로 인하여 세상에는 과학이 발전하지만 폭력과 섹스 그리고 온갖 비리와 한락이 생기고 소멸하기도 한다. 이처럼 곤은 어둠의 세상을 상징하지만 그렇다고 그 속에 어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곤의 빛과는 다른 의미의 빛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을 교화하여 그 이성의 힘을 키우는 교육이나 종교와 같은 것이 바로 곤의 세계에 속한 빛이다. 인간의 성품 가운데 감정과 더불어 이성이 병존하는 이치와 같다. 곤은 또한 건과 마찬가지로 시간적인 흐름이면서도 멸극의 정에 이르러 그 시간과 공간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점에서 공간은 다르다. 그러므로 땅 위에 실존하는 모든 만물은 멸극의 순간 정의식이 이르면 순한 안발과 같이 땅의 섭리에 순정하여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 주역의 첫 번째 장인 건이 하늘의 섭리와 인생의 기본 원리를 설명한 것이라면 두 번째 장인 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인간 사회의 삶에 실용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관심의 영역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인간 사회로 좀 더 구체화된 것이다. 이러한 구체성의 획득은 주역의 진행과 함께 더욱 강화되고 세밀해진 경향을 띠게 된다. 주역 인간의 삶을 말하다. 고은에 대한 기본 설명에 이어 주역은 이러한 고은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평화롭게 서로 번영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 곧 고은의 세계에서는 서로 상생하면 재물과 덕을 얻을 것이오 상극하면 덕망도 잃고 실제하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땅히 그 끝을 헤아려 욕심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의 세계 곧 고은의 세계에서는 서로 상생하면 재물과 덕을 얻을 것이고 상극하면 상극하면 덕망도 잃고 실제하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사람은 반드시 그 끝을 헤아려 욕심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아... 사람은 마땅히 그 끝을 헤아려 욕심을 버리고 몸과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역에 따르면 고은은 고 실존적인 인간의 삶의 과정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계는 기본적으로 음의 세계이다. 하늘의 섭리와 떨어진 인간의 세계 서로 싸우고 다투며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그런 실존적이고도 형의학적인 세계인 것이다. 주역에 이러한 사상은 인생은 고해라는 불교적 세계관과도 그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음의 세계는 곧보기엔 건으로 표현되는 양의 세계에 비해 훨씬 단순하고 약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주역에 따르면 사정은 좀 더 복잡하다. 음의 세계 곧 곤의 역정에도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와 차고 매손 인생의 고난들이 무수히 숨겨져 있는 것이다. 주역의 곤은 이러한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이성과 합리성 과학기술로 대표되는 서양 근대의 계몽적 가르침과는 자모 크게 다른 것이어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동양적 자연관과 인간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주역의 가르침이야말로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가르침이다. 아니 거기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발전의 극한을 치닫고 있는 서양물질문명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동양사상의 정수가 이 주역에 담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컨대 주역은 우선 자신감을 갖고 자연에 귀해하라는 말로 그 가르침을 시작한다. 인간에게는 배우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원초적인 힘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타고난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주역의 설명이다. 그 힘을 믿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라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타고난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주역의 설명이다. 그 힘을 믿고 인생을 개척해 나가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배움이나 교육이 무의미한 것은 물론 아니다. 건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배움과 노력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문제는 사람들이 만든 학문 곧 이성으로 축적된 과학이나 기술만을 과다하게 신봉한 태도라 주역은 비판한다. 이처럼 자연의 도를 거스르는 학문으로는 학자가 되든 정치가가 되든 진정한 진리의 세계를 이룰 수 없고 결국에는 끝장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주역의 물질과 돈에 대한 설명 부분에 이르면 필차는 때때로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인 종교나 유교적 태도와 달리 주역은 돈과 재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에 깔고 있다. 책이 여러 곳에서 돈과 재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자본주의의 사상의 맹화가 이 책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더욱 놀라운 것은 맹목적인 자본 숭배에 대한 분명한 경계의 깨어침이다. 곤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여실히 나타난다. 돈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제대로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은 비록 허물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명예를 얻을 수 없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관한 논의를 신문에서 보게 될 때마다 주역의 이 가르침이야말로 오늘의 우리 자본가와 부자들이 반드시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동목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더불어 이미 수천년 전에 돈과 명예의 상관관계를 이토록 명쾌하게 설명하고 가르친 책이 있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시간이 흐른다고 해도 주역이 결코 사문화되지 않는 것임을 믿는다. 삶은 이어진다. 영원히. 인간 사회의 기초를 지키기 위한 공생의 도리, 상생의 도리를 말한 다음 주역은 그런 사회의 항구적인 지속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지의 문제에 대해 고민한다. 일종의 종말론에 관한 주역의 해석이자 가르침이다. 그런데 그 해안이 실로 탁월하다. 주역의 진단에 따르면 인간 사회의 종말은 결국 종교 전쟁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 본문에 등장하는 용의 전쟁은 바로 이 종교 전쟁을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수천 년간 지속된 유럽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필자는 주역의 이런 진단에 절로 고개를 주웍거리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의 생각에도 만약 인류를 전멸시킨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분명 종교와 관련된 전쟁일 것이다. 그러나 종교 전쟁으로 결국 인류가 멸망할 것이란 최종 진단을 끝을 맺는다면 나는 주역을 이토록 열렬히 신봉하진 않았을 것이다. 전쟁에 의한 인류의 종말은 이미 성세히 예견된 것이고 누구나 조그만 머리를 쓰면 그런 대답은 얼마든지 내놓을 수가 있다. 문제는 그런 종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주역의 태도는 단호하다. 인간의 세상 물질과 불호 표현되는 세계에서 종말의 식인 정의 세계까지는 아직 시간이 길게 매우 길게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앞으로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는 분명해진다. 상생의 원리에 기초하여 자연의 도를 터득할 것.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고 봉사할 것. 구선들을 위해 자연과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낙원으로 갖고 나갈 것. 이것이 주역의 고운이 우리에게 준 가르침인 것이다. 아 이제 다 읽었죠? 아 다 읽었구나. 아 이 부분 읽으면서 어느 분이 떠올렸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돈의 속성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 생각의 비밀을 현재는 일 좋은 자산가 김승호 회장님 김승호 회장님이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돈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깨달으셔서 알려주는 것.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책을 읽으면 이 구절이 너무너무 와닿거든요. 이렇게 살아가시는 상생이 원리에 기초 자연의 도를 더덕 할 것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고 봉사 할 것 우선들을 위해 자연의 세상을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낙원을 갖고 갈 것 그분이 사업을 할 때 자연을 해치거나 사람들을 해치거나 그런 업종은 선택하지 않는다. 그리고 같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백명을 백만 장자를 만들어주는 그런 활동을 하셨거든요. 이걸 읽으면서 그분이 자꾸 생각났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이라 그분만 생각난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사랑할 때와 기다릴 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참 재미있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지 나와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